1.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첫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랍 니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스텝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랍 니커버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4번의 턴 오른발 왼발 앞으로 포드 스텝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앞으로 포드 보일 스텝 힐 스위블 힐을 아웃, 인 트리플 스텝 오른발 키로 맨락 리커버 빼 왼발 빼, 오른발 빼 코스터 스텝 왼발 빼 투데더 포드 스텝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앞으로 킥 스텝 킥 스텝 사이드 터치 왼발 앞으로 킥 스텝 킥 스텝 사이드 터치 오른발 크로스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세일러 2분의 1 턴 왼발 비하인드 2분의 1 턴 왼발 앞으로 포드 스텝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앞으로 힐 스텝 힐 터치 투게더 왼발 앞으로 힐 터치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빅 스텝 투게더 패드 턴 오른발 앞으로 힙 롤링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턴 다시 한 번 더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힙 롤링 하시면서 4분의 1 턴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와 태그 두 번의 리스타트와 한 번의 태그가 있는데요 리스타트는 네 번째 월과 아홉 번째 월 16 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있으시고요 태그는 열한 번째 월 끝나고 8 카운트 태그가 있습니다. 리스타트 16 카운트 가겠습니다. 섹션 1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 태그 태그는 열한 번째 월 끝나고 나면 9시 방향이세요. 데모 영상 방향으로 보여드리면 9시 방향에서 끝나세요. 그리고 나면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도실 건데 오른발부터 오른쪽으로 4분의 1 왼발 4분의 1 오른발 4분의 1 왼발 4분의 1 한 바퀴를 도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을 포워드 스텝을 두시면서 바디로를 레카운트를 하실 거예요. 여기서 바디로를 5, 6, 7, 8 두 번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바디로를 한 번 하신 다음에 쉬미를 하셔도 되십니다. 그러면 태그 8 카운트 카운트 가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9, 8 1, 2, 3, 4, 5, 6, 7, 9, 9 , 9, 10 2, 3, 4, 5, 6, 6, 7, 9 1, 2, 3, 4, 6, 7, 9